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9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루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 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권력전도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과제가 뭐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54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구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이 구원이란 말은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 여기에서 건중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가 바로 근본되는 문제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또 원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의 3장의 문제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그릇도록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술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가 건중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문제죠.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아비 노릇하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나에게 있어서 임금 노릇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원제 문제인데요. 이 원제 때문에 우리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술소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술소를 통해서 이 죄 문제 해결, 원제 문제 해결,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온 모든 재앙과 저주도 우리가 전부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서 방황하던 문제, 길을 몰라서 헤매던 우리가 예술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술소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줬기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예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바로 이미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 참된 복음으로 답이 나아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의 장을 또 이렇게 펼쳐주셨는데 이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는요 한 번 더의 전도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반기 동안도 열심히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왔어요. 이제 후반기 막바지 연말을 바라보면서요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번 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한 번 더입니까? 장단기 결석자들. 주위에 보면 아직도 신앙생활이 체질화 되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장단기 결석자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이분들을 한 번 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새가족들이 있잖아요. 새가족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체질이 안 되어져 있어요. 한 번 더 만나고 또 한 번 더 찾아가고요.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더욱더 관계를 돈독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금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사역을 하면서요.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생명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이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말씀 전도에 그냥 중심이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당장 오늘 내일 일도 다 감당 못하는데 다음 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화요일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석이죠? 오늘 겨우 아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추석인데요.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추석 역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 번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권력 전도입니다. 우리 한 번 따라서 할까요? 추석 기간에 한 번 더 권력 전도를 하자. 우리 권력 전도팀이 여러분 가시는 가정마다 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추석 기간 동안에 내가 권력 전도자로서 보금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셔야 돼요. 이번 도로는 주일에 아마 추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세한 메시지까지 다 게재해 주실 텐데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가 이번 추석 기간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잘됐다. 어디 여행이나 가자. 놀러나 가자. 여행 가시는 것. 놀러 가시는 것 좋아요. 가시는데 현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 생명 살리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이 지난 7월 7일 주요일 결론 부분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다름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다름질 속에서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미 상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달려가기만 하면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다름질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하는 일. 또 스타트만 2025를 실현시키는 일. 권력 전도를 실천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행복한 전도자로서 날마다 영적인 장막표를 넓혀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시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급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애급에 살게 되었지만은 노예가 아니라 귀빈이었어요. 이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요. 요셉이 세운 그 지대한 공적 때문에 이 애급에 살면서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이렇게 존귀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었죠. 그리고 요셉을 아는 그런 왕조들이 전부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애급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졌죠. 애급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노예로 부려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주고 본성하는 것을 이렇게 경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하도록 많은 노옥을 시켰습니다. 많은 일들을 힘든 일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부려먹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출산이 되어주고 본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한 거예요. 끔찍한 명욕을 내렸죠. 이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왕 앞에 모세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세가 열 가지 재앙 또 열 가지 기적을 베푸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출애급하게 되어집니다. 애급에서 나온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예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을 잡고 있는 그 나라에서 탈출해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오늘 부모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요하를 요하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요하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리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더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구원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탈출한 것이 아니고 추리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오른손 그랬어요. 그의 오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거룩한 팔은 백성들을 안이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애급해서 건져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열 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애급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애급의 모든 가정에 장자들을 전부 치신 거예요. 전부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한 생명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한 생명도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사자는 애급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보존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날 출애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의 죄를 없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것을 도말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도말이라는 말은요. 도칠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도칠한다. 벽면이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페인트를 칠하면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아무리 낙서해놓은 벽면이라도요.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던 그런 심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덧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도말의 비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암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닫고 광야로 나갔잖아요. 출애급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문제에 빠진 거예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이 바로왕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아침에 부려먹던 모든 종들 노예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군병들을 출동시켜서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가지는 못했습니다.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도망쳤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는 애급 군병이 쫓아오는데요. 앞에는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까? 홍해가 앞을 막았어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이때 옛날 체질에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원망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출애국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급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맞으면 당당히 서 있어라. 구경하고만 있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국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글쓰로 구원받은 것이 맞으면요. 더 이상 불신앙 불평 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의 구원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왜요? 출애급했기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처럼 복음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복음 누리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고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힘차게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 요소를 보면 기도, 찬양, 헌금, 말씀이 있잖아요. 이 중에 이 말씀은요. 예배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10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10편 14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른 자연 만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찬양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우셨다 했습니다. 뭘 하도록 지우셨다고요? 찬송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워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0편 기자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찬송해야 돼요.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근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니까 하나님의 은내를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슬프고 괴로워도 기쁘고 즐거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시시각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내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원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는 시선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대한민국 국민은요. 기적을 잃은 민족이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민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요. 많은 어려움을 뚫고 경제대국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을 살펴보면요.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 얼마나 엄청난 문제입니까? 바로 애굽의 문제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의 근본되는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쳐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웬 과거냐 그러는데요. 우리의 과거는 노희, 아비, 마귀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우리의 과거는요. 지옥 백성이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영적으로 방황하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복음 깨달은 것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여러분 이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내를 생각하면서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은내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지만 나의 삶의 형편 생각하면 힘들고 괴로워 찬송할 마음이 싹 사라져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육신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 일만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업의 일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여자분들은 가사일들 많이 할 텐데요. 가사일 아이들 양육하는 일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감당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흥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선 그러면 좋은 일 하면 선인 줄 아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최고로 선한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뭔가 많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화장을 예쁘게 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것을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선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50편 6절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으면요.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대교구 사역할 때였습니다. 어떤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권사님 남편인 집사님이 파킨슨병으로요. 오랫동안 이렇게 병치를 하고 계셨어요. 의사소통이 전년 안 되었습니다. 눈동자도 한 곳으로 이렇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가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상한 괴성같은 신음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찬송을 시작할 때 그 괴성같은 신음소리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찬송을 마치니까 그 괴성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었거든요. 평소에 건강할 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때 교회 나오실 때 같이 불렀던 찬송이다 보니까요. 혼자서 시선은 맞추지 못하지만 귀에 들리는 것은 있으니까요. 찬송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괴성이었고 신음소리였어요. 이분에게서는 그게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건강할 때 뭘 하면 좋겠어요? 건강할 때 찬송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나이별 분류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이라 그래요. 미성년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9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해요. 좀 충격적이죠? 19세부터 65세까지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인이라고 하고요. 100세 이상 된 분들을 장수 노인이라고 말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엔에서 정한 나이별 분류표입니다. 오늘 청년에 속한 분들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 거의 3분의 2 이상이 청년이네. 그 이하는 청소년이고 맞죠? 여기에는 노인이 한 분 남겼어요. 노인은 80세 이상 99세가 돼야 노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은 한 분도 예의 없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잔용할 수 있는 나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청년의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젊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잔열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준비하셔야 돼요. 100세 이상 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랩노드들 청소년들은 100세 이상 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회장님이요. 60세에 정년 퇴직하셨어요. 이분은 정년 퇴직만 하면 그때부터 친구들 만나고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60세에 정말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했던 대로 열심히 친구 만나고 열심히 놀았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냐 10년 놀았어요. 몇 세예요? 70세 70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95세가 되어졌을 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때 이 회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70세부터 95세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했어요. 영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주신 하나님 그분을 평생 동안 내가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찬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 살린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 가지고 사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기간 권력전도의 절호의 기회라 그랬는데요. 절호의 기회예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족들은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가족들은 만나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을 만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이번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영적인 주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모든 영적인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올 수 있도록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번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기회를 보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분들은요. 거리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권력전도 신청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권력전도 팀이 갑니다. 며칠 전에도 광주에 형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내려가시면서 전사님께 이야기를 하셨대요. 형님이 아무래도 중병으로 위험한데 광주 병원으로 내가 내려가는데 병원에까지 오실 수 있겠냐 갈 수 있어요. 지옥 문턱에서라도 건조할 수 있으면 건조하야죠. 오늘 귀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이번 추석기간은 권력전도의 절호의 기회 또 안내줄을 때는 권력전도 팀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95세 되신 우리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영접하시고요.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어머님이 세례정서를 받아들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에 95세 할머니신데 결혼하시고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다시금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시간 갖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계시고 또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계신 여러분 이번에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생명 구원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전도자로서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